코리아 포커스 오늘의 단상입니다. 2012년 12월 4일 오늘은 북에서 세포등판 축산기지 건설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날 세포등판을 대규모 축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군민 연환걸기 모임을 가지고 건설의 첫 삽을 떴습니다. 세포등판은 북의 강원도에 있는 세포라는 지역의 말 그대로 커다란 산등판인데요. 여기에다가 북이 사회주의 맛이 나는 대규모 축산기지를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천지개벽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활한 수만 정보의 등판 개간과 자연풀판 정리가 1년도 안 돼 끝났다는 건데요. 오늘자 노동신문은 2천여 정보의 인공풀판 조성, 2만 2천여 마리의 집짐승 확보, 300여동의 건축물 공사 완료가 이루어졌다고 긍지 높이 보도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10년에 걸쳐서도 해내지 못할 방대한 공사를 군대가 앞장서고 인민이 도와주면서 1년 안에 끝내는 걸 북에서는 세포등판 속도라고 하면서 이를 제2의 마식령 속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보기에 원래 신년사를 발표할 땐 이 세포등판 속도를 올해의 대표적인 속도, 김정은 시대의 속도로 삼으려다가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발기하며 마식령 속도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마식령 스키장 건설의 첫자리를 내줬지만 그에 버금가는 건설이 바로 세포등판의 대규모 축산기지 건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7월에 쏟아진 한 해 강수량의 폭우를 이겨내고 무려 3만여발의 전쟁시계 불발탄들을 걷어내면서 1년 안에 5만 정보를 개관해 가장 아름다운 사회주의 성경으로 만드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00년대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건설한 그 기세의 연장선입니다. 이미 마련된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의 튼튼한 중공업적 기초위에서 CNC화 된 경공업의 높은 효율을 딛고 농업에 먹는 문제를 이제는 알고기나 남새, 채소조를 넘어서 과일과 고기, 버섯까지 확장하겠다는 북의 최고 리더 당의 뜻을 담은 건설이 바로 세포등판 건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마식령 스키장 건설로 레저 스포츠까지 확장하는 게 김정은 제일비서의 솜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여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해 예비와 잠재력을 찾아내고 기적적인 성과를 내는 게 북의 전통적인 리더십인데요. 김정은 제일비서의 리더십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는 뚜렷한 증거로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에 이어 세포등판 축산기지 마식령 스키장으로 이어지는 큰 흐름은 문수지구의 물놀이장, 미림지구의 승마장 그리고 각종 경기장과 문화시설 등 북인민들의 복리와 문화의 환경을 개선하는 걸 중요시하는 김정은 제일비서의 소신과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정식화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전례없이 강력히 밀고 나가는 김정은 제일비서의 리더십에 북의 군대 인민들이 감격해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애국의 투혼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그게 바로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맞서 연전연승하는 북군대 인민의 정신력의 또 다른 원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변하겠는가를 알고 싶다면 세포등판속도, 마싱령속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건설이 아니라 북의 리더십, 군대의 정신력, 군민일체 수준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